바쁘고 힘들어하러 왔습니다 오 청하 자 오늘 싱글 도전 아 저희부터 치신다고요? 다른사람을 치러야죠? 너부터 쳐야지 안된다 요번이 쪽보신것 같아요 굿샷 아 저희 떨어졌구나 다행이네 이게 파포에요? 파파이브에요 이게 파파이브라고? 파파이브 아 짧은 파파이브네 파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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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 하하하 이야 정확하게 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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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교수 아 왜 뭐 아니 저기 저게 내꺼지 싶은데 저게 차가거지 싶은데 요건 내꺼고 요거는 150 보겠습니다 어 이거 치면 돼 여기서 이러넣으면 돼? 예예 아니에요 페이드 쳤어 왜요? 오 잘 쳤다 에헤이 고 왜 누님 니하고 맞춰주노 와 러프 쉽지 않네 얼마? 130 인가? 네 두원이에요 오 잘 들어갔다 아이 근데 방향이 아 야 이거 봉 아 내리막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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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봉만 좀 따가자 네 라인은 제가 봉 오른쪽으로 봐야되겠네 오른쪽으로 봐야되겠네 오른쪽으로 봐야되겠네 오른쪽으로 봐야되겠네 네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버디 해라 네 네 이걸 이걸 안 낼거니까 버디잖아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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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이거이ANS 신중했어 일단 이제 지금 이 글팟 신중했어 이 글팟 이 글팟 이 글팟 2분월 파3 145 2분월 파3 145 아 약간 왼쪽 오 굿샷 오 굿샷 우와 야 멋진데 잘해 아이고 오 들어가나 오케인 아니다 마크해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퍼트 꽂아라 되지 말고 이렇게 꽂아라 자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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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파 폴 옆에 붙었다 야 나 버디다 폴 옆에 붙었다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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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야하하 햄뿜이다 아 차가 죽었구나 공이 없어 공이 없어 아 아까 끝에 휘었구나 아 아까 끝에 휘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먼저 버디 야 나 길 줄 알았더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나 뭐 몰랐어 뭐 있는데 교장이시요? 예? 버디에 있어 심도 아니 이만거 못하자 하하 재수지마 하하 오 나아 전교수가 가면서 막 도와주려고 했다 첫번째 공이 휘어 나갔나 뭐이네 오케이 누님 오케이 충분히 돼 아니 난 요만큼 인데 얼마 안됐어 진짜 자 오케이 비 끝이네 괜찮네 아이고 여기서 다 깜빡 파워포홀에 그린에 맞고 튕겨 나가는 걸 두 번이나 봤는데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볼 비기고 아 진짜요? 어 나이스 온 아 진짜 툴을 저까지 보내는거에요? 어메 아이고 이건 좀 깠다 아이고 쎄다 아니 쏘리 쏘리 내가 오르막이 있어 모르겠습니까? 내가 그걸 못들었어 아 미안해요 아 아이고 이야 멋있던데 아 보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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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내 가게 아이고